신경 좀 썼네. 어? 지효이가. 오창석 씨를 신경 쓰신거죠? 오창석 씨를 신경 쓰신거죠? 오창석 씨를 같이 하고 싶었어요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또 협회장님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반할 것 같아 이 펀들이 너무 멋있네요 이야 멋있네요 이야 멋있네요 어우 어우 조수엄씨가 잘하네 어우 조수엄씨 어우 와 와 와 와 오 오 저 쓸리는 소리가 이렇게 놀라고 그러면 안 되죠? 저렇게 하면 저 살이 타지 않나요? 쓸리는 실제로 가면 저 쓸리는 소리가 되게 박진감 있어요 아, 그래요? 다이나믹하게 되게 박진감까지 오, 얜다 뼈 해 자 와 너무 멋있어. 제가 왜 배우는지 아시겠죠? 게임하는 내가 이렇게 와서 배우는 거 알겠죠? 알겠네. 저희 어떻게 지은이 한 번 보여주셔야죠. 저는 완전.. 괜찮겠죠? 할 수 있겠지? 할 수 있어. 파이팅! 한 번에. 할 수 있어. 댄스를 했었어. 선희 예쁘다. 맞아 맞아. 아 너무 좋아. 신기하던데. 역시 댄스를 춤을 춰서 다르구나. 예쁘다. 예쁘다. 잘한다. 잘한다.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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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희 예쁘다. 예쁘다. 잘 모르네. 벌모 팽이네. 벌모 팽이네. 잘 모르네. 잘 모르네. 박명수 리듬 좋아요.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. 잘 모르네. árias.